빌리언! 안녕하세요. 빌리언입니다. 짧게 저희 멤버 개인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리언에서 Soul을 맡고 있는 송이, 빌리언에서 원빠를 맡고 있는 베티, 리더를 맡고 있는 레이, 막내 슬기, 평균 시장을 높이고 있는 제니,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조 걸그룹 빌리언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지금 들려드렸던 노래는 저희 앨범 1집, 타이틀곡이었던 댄싱얼론이라는 곡이었어요.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네! 역시 대그룹인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가 오늘 오는 거를 알고 계셨던 분이 계실까요? 네! 멤버분들이 이렇게 손을 다 들여주시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손을 들여주고 계시는데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저희 무대에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다음 곡으로 바로 노래를 들려드릴까 해요. 다음 곡은 여러분들 좀 아실만한 노래로 준비를 했는데 네, 곡 소개 좀 부탁드리겠어요? 저희 다음 곡은 인디언 인형처럼 이란 곡을 하게 됐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네, 아시는. 인디언 인형처럼 아시는 분. 네, 삐일 오키가. 아, 오늘? 네. 지금은 아직은 근데 많이 안 계신데 저희가 오늘 알려드리면 되겠네요. 아, 그러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인디언 인형처럼 열정을 해볼거에요. 어, 많이 박수 부탁드리고 어, 지금 너무 분위기가 아직 뜨겁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춥거든요? 네. 뜨겁게. 혹시 몰라요, 좀 이렇게 앞으로 달아가서 제 마이크를 갑자기 찍고 찍으시겠어요, 여러분. 아! 그럴 때 어떻게 해주시면 될까요? 우아! 아하하하 그렇게 해주셔도 되구요, 따로 불러주셔도 되구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저희 열심히 찍어주시고 되는데 계시는데 너무 열심히 찍어주셔도 돼요. 저희 총 3번 없으니까 마구 많이 찍어서 여러분들 요즘에는 스타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거 아시죠? 네! 아시죠, 여러분?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바로 노래에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